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종합, 김명식, 이창분 3명의 작가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봄 소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 기운이 물씬 풍기는 작가 세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3인의 소풍 가는 길 전시 생동감 넘치면서 따뜻한 색채들을 활용한 세 작가의 작품 35점을 선보입니다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철학산의 화가로 유명한 김종합 선생님 특히 꽃이나 나무나 새 이런 것들을 아주 기운 생동감 넘치게 작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두 번째 작가는 보시겠지만 김명식 작가입니다 집과 인간을 두 개의 모습을 중첩시켜서 아주 빠듯하고 서정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님 세 번째는 이창분 작가님은 꽃과 꽃잎들을 아주 정제하고 단순하게 표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 분들의 작품이 모두 화사한 봄 기운이 가득해서 오시면 정말 봄 소풍 나온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겠습니다 바람결 따라 논일듯 숲과 그림을 즐기는 속풍길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시는 6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권윤덕 그림책 작가가 이번엔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그림책으로 풀어냅니다 제주의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을 쓰고 그린 책, 파랑을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세계 자연유산마을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를 통해 쓰였는데요 제주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와 성산초등학교 어린이 33명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과 색감으로 과감하게 그려낸 자연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내보입니다 하늘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떠올라요 태양, 바다, 잔디도 생각나요 파란색을 조금만 더 가지고 싶어요 나는 바다의 신과 약속했어요 모두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요 기후변화 시대 자연 속의 수많은 생명들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가면 좋을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파랑을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꼭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경주에는 황리단길이 참 유명하잖아요 황리단길에 가면 황남시장이 있는데 이곳의 젊은 사장님들이 이색적인 가게를 참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력 넘치는 황남시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경주의 여행 명소 황리단길 골목 안 오래된 시장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감각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황남시장으로 가볼까요? 책과 와인이 있는 여행자 쉼터부터 경주의 색과 향을 더해 재해석한 이색 메뉴들을 맛볼 수 있는 칵테일밥까지 매력 넘치고 개성 가득한 황남시장 이색 가게 탐방을 시작합니다 비어있던 작은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성 넘치는 청년 사장님들이 속속 가게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똑똑, 여긴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선 독립서점이고요 저희는 여행자분들이나 손님들이 편하게 오셔서 와인 한 잔 하시면서 책을 열람하시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북카페를 많이 연상하시는데요 북카페는 커피 종류를 음료로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커피 대신에 와인 종류를 많이 배치를 해서 주문하시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는 많이 봤어도 책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색다른데요 와인을 마시며 읽는 책이라 어쩐지 책 속으로 더 푹 빠져들 것 같기도 합니다 알콜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무알코의 샹그리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치맥 대신 책 와인으로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진짜 책만 오래오래 보다가도 괜찮은 건가요? 서점이나 카페에도 많지만 아무래도 오래 작업을 하거나 그냥 책을 보면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또 의외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치 안 보시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다면 이곳에선 어떤 종류의 책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독립서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 서적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니까 독립서적을 오프라인에 저희가 제공했을 때 좀 더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서적을 많이 판매를 하려고 발주를 봤고요 여행서적이랑 예술문화 쪽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소설류도 좀 많이 들여올 생각입니다 책 한 권, 와인 한 잔으로 혼자만의 특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 사람 많은 번화관을 걷다가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곳 황리단길 여행자 쉼터로 손색이 없죠? 황남시장 안 두 번째 매력 공간의 문을 열어볼까요? 진열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종류의 술 뿐만 아니라 한약재들까지 빼곡하게 놓여 있는데요 이곳은 대체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은 황남시장 안에 위치한 조그마한 바인데요 서양에서 제가 배워온 칵테일 문화를 한국 더 나아가 경주스럽게 만든 공간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200년 된 고택, 경주에 있는 고택에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곳을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래서 이곳의 바 탑 같은 경우는 오래된 150년 된 대문을 들고 와서 바 탑으로 이용했고 많은 재료를 한국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만든 한국적인 칵테일 바입니다 칵테일 바에 한국적인 분위기와 경주의 색을 담아내려는 시도가 색다른네요 작은 바 구석구석에 전통적인 소품들이 가득하고요 칵테일 재료에도 한약재와 수재, 과일정 등 한국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것들도 진짜 칵테일에 사용하는 재료가 맞는 거죠? 한국스럽게 한국적인 내용들을 칵테일에 담고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많은 서양의 칵테일 문화도 사실은 깊이가 있는 것들이 기본이 되는데요 서양에서 제가 배워온 문화들을 한국스럽게 풀이할 때 한국의 약재들, 한국의 청, 한국적인 문화들을 이용해서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시장 안에 생긴 칵테일 바, 그것도 경주의 멋과 맛이 담긴 칵테일이라니 이 개성 넘치는 컨셉에 주목할 만한데요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칵테일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까요? 우선은 시장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대부분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런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경주에 오셔서 이런 경주적인 요소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골목 안이 아직은 조용한 동네지만 경주에 없는 건강한 밤문화를 이 골목에서 저희가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주의 맛과 멋이 가득 담긴 2세 칵테일부터 나만을 위한 맞춤형 칵테일까지 맛볼 수 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경주의 매력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 같죠? 요즘 유행하는 뉴트로처럼 옛 것과 요즘 것을 또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두 개를 융합해서 좀 이렇게 즐거운 색다른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 사장님들의 감각이 더해져 매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황남시장 색다른 컨셉을 가진 따끈따끈한 신상 핫플레이스 놓치지 말고 꼭 즐겨보세요 날씨 끝내주게 좋네 오늘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운이 오늘 운동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하기 위해서 아주 제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복부터 갖추는 거 이게 진정한 운동의 시작 아니겠어요? 제대로 갖췄잖아요 자, 갖춘 만큼 오늘 요즘 핫하다는 운동들 제가 제대로 섭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설레 기본이 갖춰졌잖아 첫 번째로 배워볼 운동 종목은 바로 테니스 파란 하늘 아래 시원하게 펼쳐진 테니스 코트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대는데요 얼른 배워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테니스 코트에 이렇게 제 한 몸 딱 세우는 게 목표였거든요 오늘 그 꿈을 이룹니다 오늘 어떻게 테니스 좀 배우고 싶은데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당장 가능해요? 네 신체 조건 이런 거 제약 없나요? 키가 작고 팔이 짧고 다리가 짧아도 가능한가요? 네, 저도 180보고 안 됩니다 짧고 명료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해 주시네 네, 네 그러면 저도 오늘 테니스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니스의 태자도 몰라도 되죠? 네, 제가 잘 치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테니스 라켓 잡는 방법하고 쉰윙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기초부터 오늘 코칭이 믿고 어떻게 테르린이 아주 제대로 성장 한번 해볼게요 가시죠 네, 가시죠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으면서도 활동적인 운동을 원하는 분들 도심에서 럭셔리한 운동을 즐기고 싶은 분들 멋진 의상을 입고 SNS 업로드용 사진을 건지고 싶은 분들이 모두 테니스 코트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덕분에 테니스 레슨 무늬도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코치님,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네, 오늘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겁니다 엄청 잘한 거래요 뭔가 지금 자신감이 샘솟는 게 저 상대만 붙여주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세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회원과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결이요? 네네 아, 오늘 저 체린이 박지성과 대결하실 분 계신가요? 자야 자, 그럼 5점 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악수하시고 한번 파이팅 한번 하시게요 악수하시고, 아끼스러워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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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을 건 대결 하루 강아지가 범을 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친 거예요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와, 저 박지성을 상대로 처음 1승을 거두신 분이에요 와,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배운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4월 달 8개월 차 됐어요 8개월? 8개월 꾸준하게 테니스를 하시는 이유 너무 재밌어요 일단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도 주 4회 레슨 받으면서 많은 경험도 하고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같아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테니스에 이어 두 번째로 배워볼 운동 종목은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탑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고 날씨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데다 출발력과 지구력을 응시해 기를 수 있는 운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기 탑구장 이거 공 톡톡톡톡 치는 소리가 엄청 경쾌하게 들리네요 제가 탑구 채만 잡아본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도 오늘 좀 탑구 좀 제대로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처음 하시면 그래도 간단한 기본기라든가 이렇게 탑구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게 한번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해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광주의 현정아, 광주의 신유빈 초보는 탑구 테이블 앞에도 설 수 없더라고요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서 자세를 먼저 익힌 다음 코치님과 1대1 레슨에 들어갔는데요 제법이죠? 잘해주시고요 그래서 또다시 시작된 대결 아하, 종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 실력에 당황했는지 민찬공까지 삐끗 이 경기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 저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심심할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훈련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시 코치님의 품으로 코치님이랑 칠 때는 잘 되는데 말이에요 탑구채도 생각보다 작은 데다 공까지 가볍다 보니까 조금만 빗맞아도 조금만 세게 맞아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아주 옆쪽에서 저는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탑구 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6년 정도 됐고요 6년? 6년이면 진짜 와... 그래서 그런 실력을 보여주셨구나 네 그렇게 오랫동안 탑구를 계속해서 치는 이유, 매력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다른 스포츠도 그렇겠지만 운동이 많이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동치 시력도 민첩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탑구로서 꿈꾸는 목표가 있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이제 결혼한 와이프랑 2세가 생기면 한번 가르쳐가지고 저도 자극을 받아서 다시 테이블 앞으로 안정적인 자세와 한껏 집중한 표정 이것이 바로 탑구의 재미구나 오늘 탑구가 정말 재미있는 운동이라는 걸 깨닫고 가는데 많은 분들이 또 탑구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어려운 만큼 늘게 돼서 랠리도 하고 이런 과정에 가다 보면 굉장히 큰 재미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게 탑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섬세한 운동이지만 집중도 되고 정말 이거 굶치는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답답한 마음 탑구 굶치면서 날려버리신 거 어떨까요? 오, 진짜 재밌어! 날도 풀렸는데 몸도 푸셔야죠 움직이기 좋은 요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운동이 있다면 더 이상 고민 말고 당장 도전해보세요 자, 다음은 드디어 우리 제주 소식입니다 요즘 제주 많고 끼 많은 어린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지금 만나볼 이 아이는요 상상력 부자라고 합니다 버려지고 쓸모없는 물건들도 이 친구의 손만 닿으면 멋진 작품으로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업사이클링 작가 김단아 친구 지금 만나볼게요 버려진 물건에 상상을 더해 만들어진 놀라운 작품들 그 주인공은 바로 올해 12살의 김단아 어린이 손끝이 닿는 순간 펼쳐지는 놀라운 마법 다나 어린이의 상상 속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더워지는 날씨에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바다 여기 이분들도 놀러 오셨나 보네요 어? 근데 뭔가를 줍고 있네요? 이건 쓰레기 같은데? 플로깅이라 하시는 건가? 다나 바다 쓰레기로 만드는 작품 재료 찾으러 왔어요 여기는 저의 딸 김단아 바다 쓰레기로 미니어처 만드는 친구고요 이웃 동생인데 성격들이 잘 맞아서 집에 자주 놀러와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군요 정크아트나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병뚜껑이나 깨진 유리 조각 이런 것들이 작품이 된다니 기대가 되네요 다나는 오래전부터 엄마와 함께 이렇게 산책하며 작품 재료를 찾았다고 해요 크기며 질감이며 만져보고 정성스레 고르는 모습이 보물이라도 찾는 것 같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다나에겐 귀한 작품의 재료인 것 같죠 이런 거는 주로 얼굴 같은 데 절었어요 얼굴형이 되게 납작해서 얼굴처럼 잘 나와요 낚시도구들도 꽤 많고 이런 밧줄 끈에서부터 이런 소중한 병뚜껑들 라이터 뭐 정말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단안의 집입니다 입구부터 뭔가 달라도 다르죠 단안에는 가져온 쓰레기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요 그 사이 집 구경 좀 할까요? 벽이며 집 전체가 단화 작품으로 가득합니다 그림과 만들기, 미니어처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와, 이게 다 다나가 만든 거라니 실화인가요? 미니어처 디테일 좀 한번 보세요 표정과 동작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책상 위에다가 미술 동호도 올려놔서 밥 먹다가는 그렇게 만들고 해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미술을 해보니 이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미술을 가까이 한다는 게 이만한 치유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얘가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즉각 즉각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배우는 게 제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엄마는 사랑만큼은 넘치게 주며 단아를 키웠습니다 제주에 자연을 걸으며 햇볕과 바람 속에서 단아는 몸과 마음이 영글었죠 그렇게 단아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왔습니다 다섯 살 요맘때 그린 것들인데 제가 일을 갔다 오면 그림이 너무 예뻐서 이걸 꼭 장난감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히 방법이 없나 보다가 뭔가 이제 애기가 안전하게 갖고 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드랍게 만들어줄 수 없을까? 공리를 해보니 비싼 도구는 뭐 엄두도 안 났었고 그냥 주변에 흔히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 작품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이제 이게 좀 학년이 지나갈수록 전에 보지 않던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관찰을 하더라고요 오늘 가져온 이 잡다한 쓰레기들을 가지고 단아는 무엇을 만들까요? 이게 집 뚜껑 아니야? 집 뚜껑? 응 왜 그런 보드마커 같은 거 있잖아 보드마커 같은 거 있잖아 너무 음료수 짱 같아 맥주 짱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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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강시모자 아 이렇게 띵띵띵 가는 거 있잖아 이거 꽃이다 이걸 가지고 이게 냄비가 될 건데 나머지 캐릭터는 다른 재료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냄비랑 재료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 계획이에요 아 뭔가 공구들이 나오는데 전문가 포스가 확 나는데요 색색이 온갖 자잘한 재료들 이것들로 도무지 어떤 작품이 나올지 상상이 안되는데요 단아의 머릿속엔 다 들어있겠죠 붙이고 더하고 그리고 칠하며 한참을 낑낑대더니 노란 냄비 속에 맛있는 요리가 가득하고 침 흘리는 것 좀 보세요 완전 빈다 공구들 마음의 엄마가 너무 늦은 시간에 공구들 하지 말라고 해서 밥을 못 먹은 아이인데 야식으로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에 너무 맛있는 비주얼이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기뻐하는 애예요 야식.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드는 것 같고 뿌듯해요. 움직임이 살아있고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느껴지는 다나의 작품들. 이 모든 게 버려진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죠.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섬세합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이야기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다나의 상상은 세상과 소통하며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림과 만들기를 넘나드는 다나의 상상력은 얼마 전 이걸로 그림 그려보면 안 돼요? 그림도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오늘은 그냥 만들기 말고 그림으로 할래요. 이거를 저렇게 캔버스 작업에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A4 용지에 또 얘네들을 스토리 삼아서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림과 만들기를 넘나드는 다나의 상상력은 얼마 전 그림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멸종위기 생물들이 살아갈 숲을 그린 다나의 그림. 이곳에선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네요. 누구와 이어서 멸종위기 정도 또 관련이 있잖아요. 이렇게 관련 있는 분야에서 대상을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뿌듯뿌듯해요. 제주 자연을 탐구하고 상상 속 이야기를 만들며 걸어온 12살 다나의 아트스토리. 다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다나가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이라고 해요. 만들기 같은 게 너무 좋고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선생님이 꾸민 아이로 이렇게 성장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 이렇게 쓰레기로 만드는 걸 가르쳐 보고 싶어요. 화이팅! 우선은 이빈근 이틀 지정하고 이틀 지정하고 이틀 지정하고 이틀 지정하고 이틀 지정하고 이틀 지정하고 볼 좀 잘 있었나? 볼 좀 볼까? 볼이 싸나운데? 저는 이제 3년째 양봉을 하고 있는 최세봄이라고 합니다 오늘 벌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봉장 한 바퀴 돌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또 별일은 없나 둘러봅니다 3월부터 봄이 시작한다고 하면 1월이나 2월부터 봄벌 깨우기라고 해서 꽃가루가 외부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떡 반죽을 만들어서 그거를 1월 2월쯤에 미리 벌통에 넣어줍니다 인위적으로 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겨울을 나고 봄이 되고 여왕벌이 이제 알을 낳고 국가를 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길러오는 과정 중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벌통 앞에 급수기를 설치해 줘서 그런 에너지도 조금 덜 쓰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주는 목적으로 급수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좋아서 벌이 많이 나올 텐데 일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근데 벌써 꽃가루 물고 오는가 보네 어디 꽃가루를 오리목나무라도 폈나 보다 처음에는 제가 막연하게 농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도 농업 관련한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졸업 이후에 진로를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전공을 살려서 작물을 재배를 할까 하다가 아버지가 하시던 양봉을 배워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양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아버지가 멘토로 계셔서 제가 다 그 여쭙고 하는 편이고요 꼭 일하는 게 아니더라도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농업에 필요한 부분은 다 좀 아버지께 한번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그 짜장면집 아들이 짜장면 잘 안 먹고 안 좋아한다고 그전에는 집에 있는 양봉 산물을 자주 먹거나 찾아 먹지는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날씨가 좋으니까 벌도 활발하고 화분도 많이 들어온다 이제 그럼 안에 있는 안에 준 화분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부족한 것보다 낫다 그래도 양봉을 한 지는 한 40년 정도 됐고 다른 일을 약간 예로를 하면서도 양봉은 놓지 않고 부업이나 개별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홀은 지금은 불신이 깊어져서 저도 그래서 양봉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노야리의 기술적인 부분에 손이 좀 둔해서 그 일을 못 했었어요 근데 딸이 한다고 하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아직은 젊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권역이 됐던 것이죠 제가 사실 벌독 알러지가 심하게 있었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죽은 벌에 쏘이고도 응급실에 가거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오한, 구토 이런 벌을 쏘였을 때 겪을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은 거의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성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셔서 양봉을 시작하기 전에 겨울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알러지 반응을 이겨내면서 벌침을 맞았었습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강하게 키우셨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막 전처럼 심하게 호흡곤란 요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쏘이면 붙는 정도만 있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습니다 더 열어요? 더 열어요? 더 열어요? 더 열어요? 전부터 많이 좋은데 하시나요? 네 성격이 몸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무실이나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환경도 보고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해서 그래서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벌 안 쏘이려면 이거 피워야 하니까 벌들이 연기 맡으면 좀 순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훈연기가 있으면 벌을 보기도 수월하고 좀 싸나운 거를 잠잠하게 해주기도 하는 역할입니다 다 했다 다 했다 막 여깄다 지금 벌통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습기를 먹거나 하면 나무는 썩어버리니까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페인트를 칠하고요 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이어서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많이 칠합니다 꿀벌 멸종에 대한 이슈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꿀벌을 기르는 사람으로 환경, 미래에 대해서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농업의 전망이 굉장히 블루옷이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최고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성장했다고 보고 일만 하는 양봉인이 아니라 양봉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양봉인이 되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뭐든지 내가 안다 안녕하세요 마셀여사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이 한가득 찾아온 삼척에 왔는데요 이곳 삼척 중앙시장에 숨은 일꾼 금손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저랑 같이 함께 찾아가 보시죠 구두와 동고동락해온 지 올해로 45년 구두와 함께일 때 가장 행복하다는 구두 아저씨를 만나봅니다 1975년에 문을 연 삼척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한편에 자리한 풍물상가 거달한 가죽 구두를 품은 바로 이곳이 오늘 만나볼 주인공에겐 가장 즐거운 놀이터이자 삶을 일구는 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소문에 듣자 하니 구두를 정말 수선을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구두 수선만 하시는게 아니라 만들기도 하시나봐요 그렇죠 구두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열 한 여섯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집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처음에 구두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뭐랄까 구두는 이게 처음부터 구두를 탁 만드는게 아니고 맨 밑에 시다 일서부터 시작을 한거지 그래야 견습생 해가지고 상견습 중견습 상견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술자가 되는거에요 처음에 많이 혼나셨겠어요 아니 그럼요 일을 조금 잘못하면 이 가죽이 이렇게 세피라고 있어요 그걸로 막 때리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엄하게 구두를 배웠어요 구두를 만들면서 얻는 보람덕에 힘든 시절의 숱한 어려움도 잊을 수 있었는데요 신발을 만들어서 그분이 발이 편하고 딱 갈치기 신고 기분이 좋게 해서 딱 하고 고맙습니다 참 잘 맞습니다 편합니다 이러면은 우리들은 그것이 굉장한 보람이에요 일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구두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밑창을 이용해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이렇게 구두 들어가는 재료가 자꾸 많이 남잖아요 쪼깃쪼깃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저를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했는데 이제 자꾸 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한옥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십오만 원 이십만 원 정도 주고 하나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팔면 사모님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그럼 살짝 이렇게 챙겨 놓으셨다가 그럼요 보통 어디다 쓰세요 아니 그거는 저런 건 내 기술 만들어서 그건 내 재주니까 사모님한테 선물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근데 분명히 방송 보실 거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네 공예품들 가지고 전시를 하신다거나 이런 계획 있으세요? 이제 전시회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삼척의 대표적인 노화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좋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계속 쭉 열심히 많이 만드시면 또 언젠가는 제가 또 그 전시회를 보러 갈 일이 생길 거 같은데요 그래요 아이 그러면 고맙죠 이제 거리에서 어떤 신발을 보든 그 신발 주인의 평소 습관이 볼 정도입니다 참 또 그런 거랑 똑같지 않잖아요 신발을 빨리 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지하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베개 한 명 정도는 신발이 일자로 그대로 딱 딸는 사람 한 명 정도 모든 신발은 다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안쪽으로 기울게 이제 요런 것 같은 뒷굽은 다 바깥쪽으로 따라요 이렇게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다리들은 안으로 따라요 오다리만 보면 일자는 똑바로 그런 사람들 그건 진짜 콕패 아주 그러니까 백 명에 한 명 정도 있을 거예요 딱 빳빳하게 걷는 분들은 보면 매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도 있고 이렇게 꼭 염두에 두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닳더라고요 구두와 함께 걸어온 반평생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하는 그인데요 천직이라 생각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뭐 뭐랄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공직자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다 다 퇴직을 해서 다 놀고 이래요 놀고 이래서 내인데 이렇게 놀러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 대놓으면 나는 그래도 기술이니까 이게 뭐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 잡는 데까지는 내가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소원이란 것은 없어요 나는 지금에서의 굉장히 만족하게 살아요 돈이 많은 것도 싫어요 돈도 그냥 조금 적당하게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 좋아요 돈이 많은 게 좋겠어요 안 아픈 게 좋겠어요 안 아픈 게 더 좋아요 우리 지금 나이 정도면은 친구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막 하나씩 죽어요 죽는데 보면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 살아도 그냥 편하게 살다 죽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 저게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만은 앞으로도 잘 건강하게 즐겁게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하나 빠뜨리셨잖아요 뭐? 빨리요 여보 이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런 말은 그냥 그냥 고맙소 고맙소 어휴 여보 이때 다 하셨어 누구든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은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은 법이죠 앞으로도 건강한 발걸음들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또 오랫동안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구두와 반평생을 살아오셨네요 구두 옆에서 살아온 인생이 뭉클하게 느껴지는데요 저의 인생의 첫 구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구두 기술자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냥 고맙소